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에어로운과 선풍기를 킨다 두번째 저희 이 두 채널을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힛드투리 앤드투리 앤드투리 앤드를 이용한 쓰리차차차 어 쓰리차차차차 하는 시원을 진행했었죠? 자 오늘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레슨은 쓰리차차차 쓰리차차차는 차차차가 3입니다 사이드로 가면 세디차차차를 하려고 하는데 핸드투리드를 이용해서 세디차차차를 갈거에요. 보통 세디차차차가 사이드가 가능하고 고워드 백워드도 가능합니다. 저번저번에는 저희가 앞뒤 고워드 백워드로 세디차차차를 했다면 이번에는 사이드로 갈거에요. 한번 해볼게요. 차차차가 3번 나옵니다. 우선은 핸드투리 핸드를 스타트로 시작해볼게요. 핸드투리 기억나시는지 앤드 투 쓰리 차차차 투 쓰리 차차차 핸드투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몸 반대 뉴욕스템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쓰리 차차차 앤드 투 쓰리 차차차 휙 차차차 앤드 찬차 뉴욕 투 쓰리 차차차 찬차차 찬차 찬차 뉴욕 투 쓰리 찬차 반응 고고고고고 찬차차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세븐 에이 핸드투투 쓰리 앤드 차차차 투 쓰리 Till 정면 또 방향 틀고 차차 뉴욕 투 쓰리 찬차차 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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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투 쓰리 찬차 고고고고고고 찬차 차아차자입니다. 샷세를 사이드로 가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20도로 방향을 전환해서 오른받으로 샷세를 가르는 겁니다. 다시 정보를 향하고, 그다음 뒤국을 하시면 되요, 사이드 샷세, 로, 포워드 샷세, 사이드. 사이드와 목각 계속 번덩을 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한 번만 다시 갈게요. 핸드도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숫자차 할텐데요. 샷셋을 대부분 투 쓰리 차차차 부터 시작하는 그 샷셋을 하셔야지 배수가 맞아요. 카운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핸드 투 앵글 투 쓰리 차차 원 투 쓰리 차차 갑니다. 하나 둘 셋 뉴 요 투 쓰리 하나 둘 셋 뉴 요 투 쓰리 차차차 고고고고고 차차차 어떠셨나요? 괜찮으셨어요? 아마 방향을 전환하기 조금 힘든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사이드로 갔다가 방향을 전환하는데 보시면 축을 움직이자고 바로 움직이는 방향이 가면 조금 방향 전환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샷셋을 하고 방향축을 움직이는 상태로 롱샷셋하고 다시 축이 바뀌었으면 다시 차차차 여기서 뉴 요것도 마찬가지로 50도로 방향을 전환해서 뉴 요 을 하고 또 다시 방향을 전환해서 차차차 축을 50도로 방향을 전환해서 보셨어요. 차차차 다시 한 번 방향을 전환해서 차차차 마지막 교육수행 하시겠어요. 네 투 쓰리 앤 차차차 그 다음 다음 것만 되게 피교를 연결해 본다면 스팟 방법까지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가능할까요? 오른쪽 투 쓰리 차차 투 투 쓰리 찬차 세 개 찬차 투 쓰리 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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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요 투 쓰리 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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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뉴 요 투 쓰리 찬차 마저스 바텀으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핸드 투 핸드 을 이용해서 쓰리 차신차를 저희는 뒤를 바라보는 것 연습을 해볼까요? 자 세 개 한 번 뒤로 보시고 오른발을 뒤로 회전하시면서 투 시작 투 쓰리 찬차 투 쓰리 찬차 쓰리 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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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요 투 쓰리 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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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요 찬차 찬차 바텀 호흡을 돌고 한 번 밴드 투 투 쓰리 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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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요 글 뻗고 찬차 찬차 뉴 요 앤드 투 쓰리 찬차 스리 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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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양쪽을 다 스윙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저희 한번 잡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어떤 모양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패들 시작하겠습니다. 방향으로 정리해볼까요? 자, 핸들 중 시작! 2, 3, 찬찬찬 2, 3, 찬찬찬 3, 찬찬찬 찬찬찬, 찬찬찬 찬찬, 유유 2, 3, 찬찬찬 찬찬찬, 유유 2, 3, 찬찬찬 찬찬찬, 찬찬찬 네, 어떠셨나요? 지금 방향을 전하는 한 모습과 앞뒤, 그리고 이 모션과 이 모션하고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 사실 많이 더운 것입니다. 이 모습을 눈거를 이용해서 솔도 연습해보고 방향을 전환 한번 해보시고 홀드에서 한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설명한 것을 기초로 움직이 음악 같게 움직이겠습니다. 핸드툴을 이용하 3차차차 시작합니다. 1, 2,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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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5, 4차 3, 4, 4, 5 apparently 5, 4, 5, 5 Low 그리고 ATORS 방향 바꿔서 합니다 방향 바꿔서 합니다 차차차 차차차 한 번 더 두 명 두 명 두 명 차차차 세 명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세 명 두 명 세 명 여러 명 두 명 힘이 세 명